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치고 삶의 변함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게임에 참가를 원하지 않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바짝 보고 계세요 제일 센 길에 붙어 그게 살 길이 애들 게임 규칙 단순해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저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